안녕하세요. 빠르크의 파이널컷 3분 강좌.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애플 파이널컷과 어도비 프리미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두 프로그램 모두 영상 편집에 있어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요.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죠. 하지만 파이널컷과 프리미어는 오묘하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상 편집에 필요한 소스 파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 구조가 좀 다릅니다. 프리미어의 경우는 영상이나 음악이나 이미지와 같이 영상 편집에 필요한 소스를 임포트 즉 한글판에서는 가져오기를 통해서 프로젝트에 불러오게 되면 그 폴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파이널컷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요소들이 있습니다. 이제 이쪽에 보시면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 이벤트 그리고 프로젝트라는 요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각각의 원본 소스는 따로 있고 영상 편집에 필요한 소스는 이 커다란 라이브러리 안에 모두 복사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어떤 커다란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 안에는 이벤트가 있는데요. 하나의 집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파트에도 101호, 102호, 1604호 이런 것처럼 여러 호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또 방이 여러 개가 있겠죠. 뭐 거실 방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서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안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구를 배치를 해서 이제 방의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데요. 바로 영상 편집할 때도 어떤 영상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배치를 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듯이 이 프로젝트가 하나의 방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파이널 컷은 이 라이브러리, 이벤트, 프로젝트라는 개념으로 영상 편집에 필요한 파일을 관리하고 편집하게 됩니다. 지금 제가 연 이 예시를 보시면 이 안전 컨텐츠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2016년 9월 27일이라는 이벤트가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이 이벤트 안에는 한 7가지의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안전 컨텐츠라는 아파트 안에 2016년 9월 27일이라는 호수 그 집 안에 여러 개의 7개의 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각 방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영상을 자유롭게 편집하고 배치해 놓은 파일이 있고 이것을 출력을 하면 각각에 맞는 어떤 영상 파일이 편집이 만들어지고 출력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